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0일이고요. 오후뉴스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철호 징역 6년, 황운하 징역 5년 구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항소심이죠. 2심인데요. 2심에서까지 징역 6년에 5년. 지금 현재 송철호, 황운하가 각각 3년씩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황운하는 현직으로 지금 조국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이거 조국이랑 황운하가 둘 다 날아가는 일이 조만간에 다가올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조국도 벌벌 떨겠습니다마는 역시 그동안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문재인이를 수사하지 않았던 이원석 검찰, 검찰총장 교체로 인해서 이번에야말로 문재인까지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뚫려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2심입니다. 송철호 징역 6년, 황운하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제 항소심 판결 딱 나는 순간 그다음에 대법원은 금방 가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철호와 함께 기소된 조국 혁신당의 의원인 황운하에게는 총 5년, 그리고 송철호의 오른팔 경제부시장 했던 송병기에게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1심 구형량과 같은데요.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에게는 현직 의원입니다.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만한 중대한 범죄다라면서 피고인 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범행이 이뤄질 수 없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찰이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람을 빼놓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죠. 문재인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송철호 누구의 친구입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이랑 송철호가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다 문재인 면을 봐가지고 움직였던 것인데 문재인이 지시를 한 것인지 문재인이 보고를 받았는지 이 부분이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검찰에서 구속 얘기를 꺼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해서 배치까지 달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민주주의,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 중에 핵심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를 부정한 방법으로 결과를 바꿔버린다, 뒤집어버린다, 또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송철호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1심은 송철호가 전달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정보를 토대로 문무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와 박형철을 거쳐서 황운하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송철호와 황운하에게 징역 3년 그리고 백원우 등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죠. 한병도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찰이 변화 없이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다는 것은 여기서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 한병도 날라가게 되는 거겠죠. 저는 검찰이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정 구속시켜야 된다. 이거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상한 관습이 생겨버렸습니다.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특정 진영에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특히 좌파들 얘기죠. 자신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강조하고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 씌워가면서 반미하고 이래가면서 배지를 딱 달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방탄을 합니다. 어떻게 범죄자가 입법부에 입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그동안 벌어져 왔고 지금 조국이도 그렇고 황운화도 그렇고 이미 판결이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판결이 난 상태에서 배지들을 달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법정 구속 꼭 시켜야 되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검찰이 얘기 잘했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다. 얘들이 다 공범이다. 그런데 그 정점에 송철호랑 황운화랑 백원우랑 박형철이랑 이런 사람들 사이에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한병도랑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보면요. 문재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을 수사해야죠. 저는 이원석 나가기 전에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원석이가 직무유기, 직무태만, 직권남용 이런 걸로 감방에 가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아주 강력하게 문재인에 대해서 울산시장 선거개인 문제, 월북조작, 강제북송, USB, 월성원전 등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 지시를 해야죠. 안 한다? 사실 이원석한테 뭘 기대합니까?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인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며칠 사이에 본인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를 놓친다면 철컹철컹 감방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조국 감방 가고 문재인 수사해서 진상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